아침은 많이, 점심은 적당 6시 이후, 음식은 농도 꾸준한 운동,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이틀, 괜찮은데 하지만 TV, 치킨 광고 전화길 들어주 아저씨, 여기 쿠폰 꼭 챙겨주세요 주소는요 다이어트야, 이제 안녕 스킨이 진 짧은 치마, 안녕 우린 지내줄 수 없어 잘 다녀, 내 다이어트 원푸드 안돼, 요요가 와요 음식 먹을 땐 꼭꼭 씹어요 계단 오르기, 충분한 수면시간 하루 이틀, 괜찮은데 하지만 TV, 피자 광고 전화길 들어주 아저씨, 아저씨, 여기 피클 추가해주 주세요 주소는요 다이어트야, 이제 안녕 안녕, 안녕 스킨이 진 짧은 치마, 안녕 잘 다녀, 내 다이어트 잘 다녀, 내 다이어트 다 먹고 나서 정신 차리니 보이는 나의 대상 이대로 난데 맘 굳게 먹고 다시 해보는 거야 포기하려고 할게 정말? 정말? 건강도 챙겨가면서 할게 너랑 지내주고 싶어 잘 부탁해, 내 다이어트 잘 부탁해, 내 다이어트 잘 부탁해, 내 다이어트 oof, 이 노예 내 다이어트 신은 요리 준마 모의 쇼 지융 인융 인융 은융 결재 요리 은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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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